아 나 저분 정말 먹디 하셨네 진짜 실화냐? 뭐야 먹디 있어? 셋팅 없어 실화니까? 우선 아이디 그거 그거 보고 아이디 바꾸고 그거 보고 애들한테 다 말해줘야겠다 성환이랑 지훈이한테 먹디 와 나 어이가 없네 저 중의 텐터지인데 다 삑살이야 어 화박불 와 나 아파 거울비 다 갔다 목소무를 획득했습니다 뭐야? 뻥짝이야 이씨 이거 오른쪽인데? 그 그거 애들한테 알려줘야겠어요 그 먹디 하신 분 유튜브는 그 아이디 바꿔도 다 알 수 있거든요 그 혹시 수원님 방송 보고 계실텐데 나이 거의 20대 넘었을텐데 아주 재밌는 먹디 하셨어요 그렇지 지리십니다 인성 응 응 땡 전방 하나 있다 전방 컷 눈박스 하나랑 초빵 하나 하나 박스 하나 있다 두 번째 박스 포 두 번째 박스 포 두 번째 박스 포 짬 푼다 짬 푼다 인성 없고 갑옥 하나 갑옥 하나 이거 쌤있자 성완아 성완아 아 검머리랑 이번엔 깜짝이야 아니 검머리랑 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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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죠 원준이 네 괜찮아요 먹디 한두번도 아니고 괜찮아요 원래 그 방송에 와서 관종지화하는 사람도 몇명 있거든 왜요? 먹튀했어 먹튀 미션 성공했다니 먹튀했어 어 그것도 MP5로 와 힘들게 했더만 나 줌 갈게 야 몸 빠질게 가자 많다 못 빠질게 가자 고 렛츠고 가자 오른쪽 나 스태프 없어 들어와 검봉 많다 검작배 검작배 쓰나 덤박스 압 아 윗퍼만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그 초반이 그 오늘은 못할 것 같고 제가 내일 오시면은 한번 해볼게요 아셨죠? 오늘은 그 카오팔 못할 것 같고 떡국아 떡국아 김.. 김가루쿠가 몰라 눈 전진 없다 눈 전진 없어 눈통 아니 없노 industrie ίζ 수nal reference ету 넉 추가 슬픔 으 빰난이 엮 thou minut 눈 눈 눈 눈 눈 눈 눈 눈 으흥 아 왜 눈도 있다 빵퀴 벙 있다 중도 왔다 어 범이었어 아니 아니 나 이거 프레임 아 두개 이렇게 됐네 가복 가복 꼭 내가 OTL 얘꺼 봐야겠다 가복 하나 중끝 어 2문 오빠가 2문 봐줄게 아까 눈통 있지 않았냐 눈통 잡았어요 아 아 아 아 피가 안자리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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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 아 아 아 아 어 이거 말고 상급 한 10% 정도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겠다 먹튀 너무 많아 너 요즘에 먹튀 엄청나겠어 너 7만원이면 한 5천원? 만원이네 지켜라 업무가 니 머리에 내 폭이 다 맞잖니 그렇게 해야겠다 진짜 먹튀가 너무 많네 아 쌤 몇 팀 많아 왜 이렇게 죽을냐 왜 이렇게 죽을냐 진짜 많다 이리로 안오나? 오 하나 지나갔다 범차도 여기 있네 얘가 A스 아니야? 죽일걸?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옥주물을 획득했습니다 하아 하아 쓰읍 쓰읍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덕배에서 템을 다 깎아야 돼 지금 이 덕배에서 템을 다 깎아야 돼 이 덕배에서 템을 다 깎아야 돼 아 몰라 이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아라 아 아 하하하하 허무하게 죽었어 저 눈저기 핀들게 눈저기 핀들게 핀 먹었을건데 이거 울려 조심해 하나 더 하나 더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나 솔직히 중끝 쫓고 있으라고 내 힘에서 나와서 안하겠네 나 1분 안아 하여튼 술 х녠 저 뜬 거 있었어요? 아 내가 못먹었어 계속 핀 저도 핀 눈저기야 눈저기야 눈저기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